여러분 오늘은 왜 영상 안올리냐고 지금 1일 영상 이상은 뭐 꼭 하는걸로 천재지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넌 좀 닥치라고 빨리 좀 앉아 우선 연장 좀 챙겨드리려고 연장질로 앉으라고 좀 좀 이따 하고 좀 아니 지금 이민규씨인데요 지금 뭐 하고싶은 말이 있는거 같아요 빨리 좀 앉으라고 충성 꼈어 야 시간가니까 빨리 앉아 빨리 뭐 찍고 있어요 지금? 그래 빨리 빨리 앉아 너 안나와 아직 자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덤이구요 덤어들을 덤어원 아직 안돌아갔다고 너한테 화면이 아 진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덤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덤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덤어원 이민규입니다 자 오늘 그 유튜브 가족분들께 박완규 박완규의 락이 레버다이 가족들께 제대로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규씨 그거 먹을거지 그만 아 네네 더머원 이민규입니다 아 그거 말고 니가 뭐하는 사람인지 네 저는 왕규형의 오른팔이구요 담배신분도 잘하고 지금 부활에서 또 태현이 형 밑에서 제롱 부리면서 기타도 치고 있습니다 준 부활이죠 준 부활 준 준 정도 되는거 같아요 준 준 올해 올라가나야죠 이미 올라왔지 아 감사하구요 준 부활 이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거의 뭐 탑 티어 원 탑 원 티어 정도 되는 세션 기타리스트 맞나요? 본인 입으로 얘기해봐요 맞는거 같습니다 꺼져 자 그 옆에 네 안녕하세요 인사 제대로 해봐 네 안녕하세요 저 기타 치고 있는 허성무라고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이민규씨하고 무슨 관계에요? 아 그 저 많이 알려주신 선생님이세요 선생을 잘못 만나서 니가 지금 이렇게 되는거야 니가 순수할 나이인데 이상한 선생을 만나가지고 어쨌든 이 두 분이 저하고 같이 지금 야 좀 붙어 앉아 니네 둘이 안나와 지금 야 아빠하고 아들 같은데 얼굴 자 좋아하고 같이 이제 언플러그드로 지금 음악 영상 올리는데 이 두 분이 도와주고 계시구요 자 오늘 이민규씨 네네 오늘 엄청나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야 이게 이제 뭐 절 잠깐만 땡겨볼게요 내가 네네 아니 아니 밀어 미안합니다 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사라다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보스톤 샐러드 보스톤 샐러드 보스톤 샐러드 네네네 근데 이거 왜 지금 가는거에요 보스톤이랑 사장님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스톤 샐러드인데요 어 제가 사실은 그 제 채널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 유튜브 채널 네 이제 그 학원비나 레슨비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그러니까 너무 니 피안하지 말고 짧게 얘기해 아 채널을 해 잘라버리기 전에 같이 같이 이제 그 채널을 진행하는 그 친구께서 친구분이 그 친구의 친구가 아이 진짜 빨리 하라고 그 친구의 친구가 운영하는 보스톤 샐러드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아니 아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왕기형이랑 저랑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친히 짧게 짧게 이렇게 샐러드를 또 협찬해 주신 거라고 협찬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앞에 지금 몇 마디를 하는거야 자 일단 앞광고 맞구요 네 자 제가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스톤 샐러드 에서 보스톤 샐러드하우스에서 지금 저희 뭐 촬영한다고 이렇게 협찬을 해 주셨어요 이거 맛있는 거 먹으라고 자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앞광고인데 어 잠깐 손 치워 앞광고인데 저희는 뭐 광고에서 뭐 돈을 뭐 우리 구독자가 무려 1500명이 넘었어요 아 그런데 뭐 절대 금품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저희들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저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 근데 포스트잇에 이거 딱 이건 너무 알리는 거 아니니 아 이거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고 이건 자 그리고 여기에 음료까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다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야 정말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보스톤 샐러드 파이팅 네 보스톤 샐러드 파이팅 이제 제 얼굴 쟤네들 덤을 좀 보여드릴게요 덤어드리고요 쟤네들 가면서 해보도록 할 건데 아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이걸 아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연습 중이구요 이렇게 연습하면서 서로 간에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그쵸? 아 그러게요 이 그때 겨울이면 진짜 아주 그냥 아니 군대까지 가는 거야? 당신 제대한 지 얼마 됐는데 저...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20 한 몇 년 됐네요 제대한 지 당신 몇 년 군번이에요? 저 94입니다 아 96이요 96? 보이지도 않는 게 그냥 형님 몇 번 93-7610-1767 아 그걸 아직도 외우세요 네 96-7700-6943 아 저도 외우네요 아 역시 자 우리 성모씨 성모씨도 군대 갔다 왔죠? 네 저 다녀왔습니다 군번이 어떻게 됩니까? 어 몇 년 군번이에요? 제가 16년도에 갔거든요 야 정말 편할 때 같네 편해졌을 때 그래도 뭐 그 뭐 예전에 나 요즘이나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시는 국군 장병들 뭐 언제나 감사하고 그렇죠 아무리 뭐 편해졌다고 해도 힘들었을 텐데 자 그러면 성모씨 자 민규씨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? 제가 그 뭐 빡세다고 뭐 워낙 유명한 그 군악대 출신입니다 1티어 군악대 네 저게 힘들다고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오 진짜요? 저는 진짜 그 특전사 위급이에요 그러면은 급식계 이쪽 급식계 뭐 저거 아니시죠? 나 지금 죽고 싶냐 왜 지금 내가 나온 특수부대를 무시하는 거야? 한번 뭐 팬분들한테 한번 궁금해하시는 자 여러분 제가 몸이 이렇게 좀 약해 보여도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를 나왔어요 어떻게 기대되는 육군중앙 어? 왠지 중앙? 중앙이 들어가 야 이거 중정은 야 70년대냐 70년대냐 자 제가 근무한 부대는 육군중앙 격리단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배우는 거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가 격리 한번 하셔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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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자 알았어요 미안해 내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그나마 최근에 군대 다녀오신 우리 성무군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요? 특수부대 나오셨나 보라 제가 좀 굉장히 힘들게 복무를 한 편이라 진짜 너도 1티어해? 잠깐만 우리 다 1티어해 2016년 군분이라고 하셨죠? 네 하하하하 어느 특수부대? 제가 일을 하는데 거의 그냥 일이요? 아 예 그냥 군대에서 일이라 군대에서 무슨 일을 해? 해를 못 봤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오우 어 잠깐만 그러면 야 뭐 저기 저기 아니 해를 못 봤다 이건 밤에 밤에 근무하는 뭐 저기 그거 있잖아 영화 아저씨에 원 비치 나오는데 UDU 뭐 이런 거야? 이기티실 뭐 이런 거야? 지하에 박혀있었기 때문에 이야 정보부야 진짜? 뭐야 부대 이름이 뭐예요? 제가 그 지하철에서 공익근무를 해가지고요 역이름이 뭐야 부대 이름이 아니고 이 자식아 하하하하 너 몇호선이야? 하하하하 저 사무선입니다 몇호선? 아니 사무선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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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무선 출신이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네 맞습니다 야 야 야 공익 아니야 아니야 공익도 힘들어 힘든데 그쵸 자 그럼 너도 제대하면은 우리 카드에 형 저희는 1티어니까 이렇게 만기병장 제대 그럼 육군병장 출신이지 공익은 뭐라고 나오냐 멜토선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익을 무시하는 발언은 어떻게 해 공익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를 무시하는거예요 공익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얘를 무시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특수부대인처럼 얘기하고 이등병 제대로 나오는걸로 아니 그러면은 그 의가사제대랑 비슷한거 아냐 이등병제대면은 아 이등병제대로 된다고? 아마 이병 그렇게 나오는걸로 야 상치워 야 상치워 자 여러분 제가 도저히 화가 나가지고 아 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영상 다시 올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끊어 끊어 끊어